네, SK케미칼, 사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반도체하고 또 백신 관련 주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런 종목들을 챙겨오셨습니다. SK케미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우리 이델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뭘까 가장 고민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SK바이오사이언스 올라와서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지분을 64%를 들고 있는 SK케미칼을 들고 있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고 왔는데요. 쉽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 감독님 화면 좀 제가 LGTS 열어놨는데요. 보면서 얘기하죠, 이해 편의를 위해서.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SK케미칼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느낌만 잡아봅니다.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또 이렇게 상방 흐름 주다가 또 빠지고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요. 싸다,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왜 싸다고 얘기하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총이 제가 계산한 시점에 26조, 26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. 거기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68.43%를 들고 있어요. 그럼 그거를 딱 계산을 해보면 17조 8천억이에요. 17조 8천억이란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SK케미칼에 지금 시총이 3조 좀 넘습니다. 3조 종합이 얼마죠? 3조 2천. 3조 2천억 정도 수준이잖아요.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옵사이드가 가치반이 시키면 440%고 남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SK케미칼이 좋다, 그러면 싼 건 확실해, 됐고 그러면 SK케미칼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SK케미칼 자체로서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. 쉽게 말씀드려서 성장성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. 그래서 SK디스커버리하고 SK케미칼하고 딱 이렇게 쪼개지면서 한 번 쫙 올라졌다가 빠졌는데 SK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SK케미칼의 성장성이 대단히 중요해요.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SK바이오 사이언스 물적 분할에서 상장시켜서 기업 같이 반영시켰듯이 뭔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회가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사업부가 GC로 구분이 됩니다. GC사업부에서 코폴리에스터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투명성, 뇌화학성 강점을 가진 PC나 PVC 등 유리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,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케미칼만이 생산하는 글로벌 과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만 올라가면 가격이 싸다, 가격이 싸니까 저평가다. SK바이오스산스 올라가면 같이 반영이 돼서 더 올라갈 거고 같이 반영이 시간을 두고 한다면 언젠가는 SK케미칼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SK케미칼이 염려 안 하시고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.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, 제 생각에.